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세번째 부분 시스템 요구사항 1 개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뭐뭐뭐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소셜 플랫폼 게임 플랫폼 음악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을 할 수 있구요 목적은 컨텐츠 웹과 모바일의 서비스 하고 쇼핑몰이 있는 이커머스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트래픽은 100만 유저 잡고 이커머스와 컨텐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트래픽 수를 잡고 컨텐츠 수량에 따라서 뭐 100만 100 테라 할지 50 테라 할지 초기에는 양이 적다면 10 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해서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기술합니다